그러나 잘못된 신념은 삶을 파괴하고 사업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신념은 일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 신념에 따라 행동하므로 신념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된다. 그런데 그 신념이 모두 올바른 것은 아니다. 잘못된 신념을 갖기가 더 쉽다. 이것은 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를 지냈던 이훈구 교수가 잘못된 신념도 많다는 2월 21일자 문화일보에 실린 칼럼의 시작 부분입니다. 잘못된 신념의 위력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신념은 태생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한 후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신념이 만들고 나면 그것은 세상의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잣대를 제공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단 신념이 자리를 잡고 나면 이것을 수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념을 수정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잘못된 신념을 선택하게 되면, 갖게 되면 오래오래 그 잘못된 신념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미 우리가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에 젊은 날 특정 이데올로기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20년, 30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데올로기에 맞는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행동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그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시대와 환경이 너무나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그 신념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념의 힘입니다. 올바른 신념은 삶의 굳건한 토대와 기초를 제공하고 위대한 삶과 걸출한 승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념은 삶을 파괴하고 사업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신념은 일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종교가 자녀, 양육, 처세, 행복관, 승공관 등이 모두 다 신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992년도 적차하는 사람이 다미 성교회 휴거론을 믿어서 생업을 전폐하고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장림 목사가 주장한 휴거일이었던 10월 28일 날 전국 160군데에서 약 8000명의 신도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기를 기다렸지만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도들은 큰 공황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종교사를 들여다보면 종말론은 50년에 70년 터울로 주기로 재발되곤 합니다. 종말론, 휴거론 이런 부분들도 일종의 종교와 관련된 신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섣불리 남을 추종해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파악하고 점검하고 수정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잘못된 신념이 가져다주는 파괴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고 국가를 구할 수 있고 사회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집단이 공유하는 신념의 힘입니다. 정치에서도 신념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신념을 가진 집단을 설득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국 수호파가 그렇습니다. 열혈 신문 세력파도 그렇습니다. 자유 우파 진영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성량을 지닌 집단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관과 경제관은 집단적 신념의 결과물대가 많습니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서로 동제를 강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유하는 집단적 사고는 일체의 비판이나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신념을 검증하고 비교하고 비판하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잘못된 신념이 개인과 집단 모두를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단적 신념을 벗어나기는 아주아주 어렵습니다. 이훈구 전 연체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런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기 신념에 고착되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 자기 신념에 유연성을 남겨둬야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기 신념이 허구로 판맹되었을지라도 이를 수긍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념에 대해서 비판을 허용하는 것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한국인들은 비교적 자기 주장이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가운데서는 또 많은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면을 좋아하기보다도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면이 강한 경우도 자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이것이 옳다는 자기 신념이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옳다는 그런 집단적 신념은 모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좀 더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사람들이 갖기 쉽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념에 갇히게 되면 이것을 여간에서는 고치는 일이 어렵습니다. 결국 잘못된 신념의 비용은 개인 차원에서 치룰 수 있지만 동시에 집단 차원에서도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또 제 자신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자기 신념이나 우리 신념이 잘못되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 신념인지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신념인지 허구로 오도된 그런 신념은 아닌지를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과 우리의 신념에 대해서 타인들로부터 비판과 이런 부분을 겸허하게 듣고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우리가 틀릴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우리 모두가 잘못된 신념의 덫에 갇혀서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지름길임을 강조해두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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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